아니 그 노래를 자랑하고 못하고 유머를 떠나서 이제 아니 어머님에게 그렇게 가사처럼 본인도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복밥치 오르는 그 감정을 그대로 또 이렇게 노래로 표현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어머님을 지금 떠오르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 오래 오래 건강하시고 정말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넘치는 에너지 선물로 들고 따뜻한 감동까지 보여주신 워킹씨를 우리 스타킹에서 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워킹씨 이번에 51%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요. 각종 대회 150년 차례 우선 세계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태극키 날리며 국위 선영하는 분들이 스타킹을 방문해 주고 있습니다. 아 떨립니다. 한류의 원조. 세계 빅볼 랭킹 1위. 자랑스러운 빅보이 팀. 소개합니다. 이름하여. 진조쿵. 진조쿵. 1, 2, 3, 4, 5, 6, 6, 6, 7, 8, 9, 10, 10, 10. 꼭 덕인다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iigo 진짜 세게 Raw 박해가라 에어 에어 삼 посмотри 1차 2차 2차 3차 3차 2차 아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오! 오! 부엌 부엌 부엌! 와! 와! os! 됐다 오!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진솔 크롬! 진솔 크롬이야.